이런 날 또 행운의 그 포착에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. 돈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또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우선 그 뱀의 시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뱀의 시간은 또 풍수에서 끈기와 그 집중의 기운을 지닌 시간대로 간주를 압니다. 그래서 검은 소의 날에 또 잘 어울립니다. 물기운이 또 뱀의 기운과 또 만나게 된다면 재물은 더 한층 강화가 될 것입니다. 또 뱀은 그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기회를 잡아내는 그런 성향도 암시합니다. 뱀의 시간에는 그 물기운과 그 흑기운이 함께 작용을 해서 검전운이 또 깊고 또 안정되게 쌓여갈 수 있습니다. 뱀의 시간은 그 오전 시간대죠. 오전 그 9시에서 오전 11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우리가 뱀의 시간 즉 4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날은 그 4시에 또 로드를 구매하시면 또 아주 좋은 그 풍수적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개의 시간 즉 술시를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술시는 그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의미합니다. 술시는 그 오후 듣게 그 물기운이 가라앉으면서 또 하루에 그 기운이 안정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. 이때 더욱 금전운을 잘 지키고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. 하루 동안 그 흩어졌던 그런 물기운에 다시금 그 집중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. 금전운이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술시에 오늘 같은 이런 검은 소의 날에 로드를 그 구매를 하게 되면 돈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까이 또 잡아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개의 시간에 주는 그 암시 속에 신뢰와 또 보호의 기운이 또 가득 들어있는데요. 검은 소의 날과도 또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. 재물이 분산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집안에 그 안정적으로 또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검은 소의 날에는 배물 시간 또 오후에 그 개의 시간 꼭 맞춰서 로드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그 시간대가 주는 그 풍수적인 작용 때문에 크게 그 도움복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.